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반복함수와 재개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실습은 바로 피보나치 수열을 재개함수로 구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피보나치 수열을 반복함수로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러한 동일한 기능을 하는 어떠한 모듈을 재개함수를 구현해보고 반복함수로도 한번 구현을 해봄으로써 이러한 전반적인 재개함수와 반복함수의 구조를 더욱더 탄탄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11강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이 튜토리얼, 트레이버라고 한번 이렇게 프로젝트를 지어줄게요. 그 다음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만들어주시고 바로 다음과 같이 함수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만들건 바로 반복함수라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반환형은 인트형이고 이름은 피보나치라고 한번 지어볼게요. 그 다음 이렇게 마찬가지로 특정한 값을 매개 변수로 받아서 그 결과 값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피보나치 수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수를 합쳐서 한 개의 수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맨 처음 이렇게 1과 1이 주어지고 피보나치 수열이 시작이 되는데요. 피보나치 수열은 진행을 하면서 이전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다음 값을 만들어내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2라는 값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5값은 어떻게 될까요? 이 1과 2를 더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3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제 그 다음 같은 경우는 2와 3을 더해서 5를 만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전에 두 값을 계속해서 더해 나가면서 수열을 진행하는 방식을 바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3과 5를 더하고 계속해서 두 개의 수를 더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이번에 해볼 건 바로 피보나치 수열 중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값이 어떤 건지 맞추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다섯 번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5가 되겠죠. 여섯 번째를 한다면 8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번째 숫자를 가리켰을 때 피보나치 수열 중에서 어떠한 수인지 맞추는 그러한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해주겠습니다. 피보나치 수열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수를 합쳐서 그 다음 수를 만들어낸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과 2라는 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1과 1을 더해서 1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했었죠. 즉, 첫 번째 수는 1이고 두 번째 수 또한 1이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리셀트에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전 시간과 똑같이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그 반항값이라고 했어요. 피보나치 수열 또한 마찬가지로 몇 번째 수둔 간에 모든 수가 다 1 이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나올 수가 없죠. 즉, 만약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면 당연히 피보나치 수열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과 같이 만약에 넘버가 1이라면 즉, 첫 번째 피보나치 수열을 의미한다면 이렇게 1을 반항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번째라면 다음과 같이 2를 반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 번째 이상이라면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넘버가 3 이상이라면 4int i는 2부터 넘버까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바로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리셀트는 1 플러스 2라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렇게 가장 최근에 있는 두 개의 값을 더해서 그 다음 수를 만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5랑 8을 더해서 그 다음 숫자인 13을 만들잖아요. 이제 이 다음에는 즉,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게 1이고 이게 2라고 했을 때 그 다음 계산할 때는 이제 얘가 1이 되고 얘가 2가 되죠. 즉, 이렇게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에는 현재의 2 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이 2에는 현재의 리셀트 값이 들어가야 합니다. 즉, 이렇게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는 건데요. 이제 얘가 리셀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칸씩 이동하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리셀트에 현재의 1과 2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현을 해줌으로써 피보나치 수요를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리셀트를 반환해 줌으로써 함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렇게 반복 함수를 이용해서 피보나치 수요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는데요. 사실 반복 함수 같은 경우는 일단 작성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이렇게 어떠한 로직을 짰을 때 간단하게 이러한 함수가 작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더욱더 일반적으로 초급 프로그래머들한테 더 익숙한 함수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튼 이러한 배경에서 한번 이렇게 피보나치 수요를 만들어 보았고 한번 이러한 피보나치 수요를 실행해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보나치 수요의 10번째 원소는 이렇게 피보나치 매개변수의 10을 넣은 값을 이렇게 입니다 라고 해 줌으로써 정상적으로 피보나치 수요의 10번째 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보시면 피보나치 수요의 10번째 원소에는 55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값을 바꿔보아도 정상적으로 다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원소 같은 경우는 5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같이 말이 안되는 수를 요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마이너스 1이란 값을 반환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으면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피보나치 수요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재기함수로도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재기함수를 구현했을 땐 어떤 모양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바로 이 부분 다 지워주시고요. 이제 이 부분을 재기함수로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넘버가 1이라면 리턴 1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고 넘버가 2라면 마찬가지로 리턴 1을 해줍니다. 즉 첫번째 원소와 두번째 원소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을 반환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피보나치 넘버 마이너스 1 플러스 피보나치 넘버 마이너스 2 즉 특정한 순서의 피보나치 원소 같은 경우는 그 한 칸 전액 값과 두 칸 전액 값을 더한 값과 동일하기 때문이죠. 어떠한 피보나치 값을 구하려면은 그 바로 앞에 있는 값과 그 두번째 앞에 있는 값을 더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즉 이렇게 피보나치에서 넘버 마이너스 1 플러스 넘버 마이너스 2를 해줌으로써 정상적으로 값을 도출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한 코드가 간결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코드가 훨씬 짧아졌죠? 즉 어떤 수학적 법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제기함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어떨 때는 이런 식으로 더 훨씬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은 열 번째 넣어볼게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똑같은 값을 도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반복함수보다 훨씬 코드는 짧아졌지만 같은 기능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기함수로 어떠한 기능을 작동시키는 모듈을 작성하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제기적으로 만약에 구현을 해본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피보나치에 50이란 값이 들어갔다가 한번 예상을 해볼게요.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피보나치 50을 구하려면은 피보나치 49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48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마이너스 1 즉 그 이전의 함수와 그 두 번째 이전의 함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 49 또한 이 48과 이 47번째 원수를 구해야 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47번째 원수를 구해야 되고 46번째 원수를 구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복함수일 때는 발견되지 않는데 이렇게 재기적으로 구현할 때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어떠한 문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떤가요? 되게 반복되는 게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47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반복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없죠. 재기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특정한 연산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비효율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숫자가 들어왔을 때 계산해야 되는 숫자는 기하급수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제곱이 붙어서 증가를 하죠. 이 50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2에 50번 정도를 연산을 해서 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층 한 층마다 이렇게 50, 49, 48 이런 식으로 한 층 한 층 증가할 때마다 두 배씩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계속해서 이렇게 2를 곱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50층을 진행하게 되면은 약 2에 50승 정도를 이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약 2에 10승을 만약에 1000이라고 계산을 했을 때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즉 1000을 5번 곱한 것만큼 컴퓨터가 연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즉 아무리 컴퓨터가 연산속도가 빠르더라도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계산을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피부가나 칠셀을 50을 구하라고 하면은 컴퓨터가 우주가 멸망할 때까지 이 값을 구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재계함수가 가지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재계함수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기능에 한해서는 훨씬 비효율적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을 넣어볼까요? 그럼 이제 이렇게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처리가 안 되는 거죠. 아마 이건 계속 기다려도 처리가 안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재계함수를 구현했을 때는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 나중에 동적 프로그램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걸로 하고 난 이렇게 재계함수가 때에 따라서는 훨씬 더 간결한 코드를 제공하지만 더욱더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가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러한 점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나중에 알고리즘을 공부하실 때 훨씬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이렇게 피보나 칠 수율 또한 마찬가지로 반복함수와 재계함수로 각각 구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반복함수와 재계함수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습을 해보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똑같은 기능을 하는 함수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복함수와 재계함수로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그러한 함수로 각각 구현을 해볼 수도 있고 즉 같은 기능을 하더라도 함수의 형태는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번 시간엔 이렇게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복함수와 재계함수를 통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